기관일씨라고 이쁘고 아주 참 굉장한 인기 가수가 한 분 오셨는데 이화씨라고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이화씨 나오세요. 박수가 그냥 나오네. 그냥 박수가 그냥. 이화씨는 안 나오니까. 아이고 대단하십니다. 어서 나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수 한 번 주세요. 이화씨는 안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시고 계세요. 맛있게 하시고 오늘 즐거운 시간 되시고 스트레스 확 품고 가세요. 이 제노래 아자부터 보내드리겠습니다. 오요! 다음은 이해영 씨 준비하세요 이해영 씨. 이수연씨 한가? 이수연씨 나오면 김혜영씨 준비하시고 안나와요? 예 여기도 있어요 찍어서 하세요 아자아자 그냥 아자 리와의 아자라고 아자 이혜영씨 준비하시고 박수주세요 박수 박수 휴대폰 눈뜨고 십팔발만 듣자 부르면서 떠나자 버리지 못해 잊지 못해 아픔이 많지만 이제 입을 안을 거야 다시 살 거야 샤샤샤샤 싱다리 한강 맞아 춤추면 온아 혼자 시골하게 흔들자 샤샤샤샤ling은 된다 야, 너가 무슨 말이 필요하니 누룩으로 자, 삼촌 지금도 받아도 이 순간 다를 거야 세상이 내거야 더 만들고 심수레스불금, 운긴 타보리고 부작정부작죠 박수예 네, 기훈 샥 샥 샥 샥 민박집에 하루 방글로 우리도 돌아보자 버스로 거든 기차로 가든 다 잊고 돌아보자 휴대폰을 끄고 싶어 반대쪽 부르면서 떠나자 버리지 못해 잊지 못해 아픔이 맞춤만 이제는 다 올 거야 다시 샥 샥 샥 샥 다다다다다다다 지금 주변 오다 무단 심리하게 흔들려 샥 샥 샥 샥 다다다다다다다다 무슨 말이 필요하니 노랄 부르자 선수방도 바닷가고 이 순간 다 내꺼야 세상이 내꺼야 쌓였던 숨 숨 숨을 거운 이 바보이고 무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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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이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